2-3년 전에 제가 이거 갔다가 이거 수리해 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린 기계거든요 근데 오이를 한번만 갈았대요 밭에 갖다 놓고 불렁이 옆에가 터져 가고 있는 거를 철판 갖다 대고 피스로 쪼아놨네요 수리가 될란지 모르겠어요 안되면 경기 엔진 엔진야 돼요 일단은 요거를 한번 아이고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살다 살다 블럭에다가 나 피스질 해놓은 걸로 후레임도 좀 잘랐고 아 미치겠다 이거 아버지 거라 가지고 내가 뭐라 하지든 뭐하고 진짜 마침 저한테 19마력이 한 대 있거든요 그때 엔진 엔진이 좀 신차는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아 참 뜯어가지고 보면 엔진을 바꾸고 블럭을 바꾸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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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많네 블럭을 바꾸고 또 여기서 또 쓸 수 있는 부품은 쓰고 네 저쪽에 있는 기계 엔진에서 또 쓸건 쓰고 뭐 요래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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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겠습니다 하아 하하하하 진짜 할 말이 없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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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TV 드라마 시동은 발레가입니당 날씨에 Jon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